됐어요 하.. 하..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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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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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야 형질이야 형질 제발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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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온거 맞죠 안나온거 맞죠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뭐야 누구 나온거야 방금전에 나 그 뛰어넘겼는데 누구 나왔어요 고리 아 첫번째는 꽝 아 진짜요 첫번째 나왔어야 했는데 4성이네 아 이런 첫번째는 일단은 뭐 절대 안되가 한표가 나왔구요 다시 5성픽 가능 빨리 걸어요 아니다 나와야된다 일단은 준비하고 아 준비하고 4000포 증발 실패 5000포 냠냠 전 이미 다검 치치야 얘기하지마 치치는 안나와 옆배 옆배 가자 38포인트로 4000포인트 가자 아 제발 제발 나이다님 나이다님 나이다사마 떼떼구다사이 제발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마 고시나리가 치치가 나오겠어요? 네 치치가 나오겠어요? 바로 갑니다 제발 또 안나왔어? 아 아 진짜 아 너무한다 야 이거 야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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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러지마 다 무기인데? 다 무기인데? 아 아 아 열받아 어 열받아 절대 안되고 다시 아니 근데 진짜 안나오는건 이상하다 이제 화면속이니까 무조건 나오진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아 아니 나 5성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이다 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 5성 아 제발 이번에 나와라 이번에 나와라 제발 좀 나와줘 이번에 옆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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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나와라 지금 당연하지가 좀 높아진거 보니까 당연하지가 나올거 같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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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성이 나올거 같긴해요 제발 나이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실어줘요 하 제발 첫 5성은 안돼요 첫 5성이 지치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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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다른색으로 좀 나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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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색 안 돼 보라색은 안 돼 보라색만은 안 돼 안 된다고 와 뭐야 신호부 나왔다 아 신호부는 좋아 얘도 신호부 나왔네 아 아 진짜 너무하네 5성 5성이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5성이 왜 안나오는거야 이제 다음은 거의 확정이죠 아 진짜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투표 안해도 되는거에요? 거의 확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하지에 예측을 해도 되겠죠 이제 바로 해요 빨리 레츠고 컴온 아 진짜 나이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 어쨌든 현질을 했기때문에 다음은 이제 픽업 아니면 픽돌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적게 퍼센티지가 높구나 드디어 다른색이 나오는건가? 보라색이 아니고? 뭘조리에요 그러지마요 치치 나오지 마요 치치 왜게 자꾸 치치 거리는거에요 오~~ 치치 나오는데 그러지 말아요 몇분 계시는거야 이거 한 5분만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 제발 10 5분이 보고계 네 와 이렇게 고시나리가 현질해가지고 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새 겠지만 어쨌든 네 설마 진짜 치치 나오겠어 그러지마 진짜 진짜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요 진짜 그러지마요 하아 제발 다른색 다른색 제발 다른색 보라색 말고 그렇지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 누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일단 노란색 노란색 무기 나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네 치치라니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타이날이 나왔다 아 이거 타이날이면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어? 레일라 레일란 누구야 아 2명이 나오긴 했는데 아 일단 5성은 나왔으니까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나이다가 왜 안나오는데 아니 왜 안나오는데 아 다시 이제 이제는 뭐 오늘 다 쓸거에요 네 뭔소리에요 5성 정말 진심 진..진심도 아니고 진짐이에요 진짐은 뭐에요 진짐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뭐죠? 오타인거같은 오타가 아닌거같은 오타는 뭐죠? 네 진심도 아니고 시옷하고 지옷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냥 무기 가져오는 소리에요 제 운을 가져가세요 운이 좋나요 샤월스타님? 네 아니요ли 어떻게 이십법으로 나이다 먹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OC 네 저에게 내려주세요 네 저에게 내려주세요 저에게 그 운을 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저 고시나리 진짜 진짜 뽑고 싶어요 진짜 뽑고 싶어요 진짜 진짜 제발 나이다 쟤 나와라 아니 진짜 기본적으로 현질 했으니까 한번 나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나 울 것 같아 진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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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야 나이다야 너만 믿고 있어 너 나오면 더이상 안해도 돼 너 나오면 일단 더이상 안해도 되거든 안해도 돼 제발 제발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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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라색 말고 아 보라색이어도 이렇게 5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네 80대가 정가임 아 진짜요? 돌이 나왔다 돌이 아까 돌이 아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안 돼 이러면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애골 복걸 하는데 안 나오겠어? 내가 어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영상에다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빨리 투표해요 아 5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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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성이에요 제발 5성이죠 이제 5성 나와야 돼요 이제 안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5성 안 나오면 진짜 울 거야 타이나리 가지고 내가 부족하단 말이야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이다 나왔으면 좋겠어 뭔 무기예요 QWR님 은근히 지금 잔인하신 거 알아요? 은근히 잔인하신 거 알아요? 5성인데 5성 무기 나오가지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은근히 잔인하셔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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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달라야 돼 보라색만 아니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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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보라색 아 보라색 아 얜 누구야 신호부 또 나왔네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이다 나오란 말이야 신호부 두 번이에요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지금 이돌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 제발 3 32 40 40 40 아우 야 이거하고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야 이거하고 마지막 한 번에 그거 안 나오면은 이제 못하네 이돌이면 나쁘진 않아요 아 진짜요? 아 제발 제발 아 진짜 80대 무조건 나오니 지금 몇인데요 저 저 70 아니에요? 저 몇이에요? 70이죠 그쵸? 젠장 80 무조건 나오긴 하는구나 네 무조건 나오긴 하네요 네 제발 그냥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와라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와라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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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만 아니면 돼 보라색만 아니면 돼 제발 보라색만 아니면 돼 보라색 안 입고 와 아 나 진짜 싫어하는 색깔 보라색 완전 아 아 나 싫어하는 색깔 보라색 돌이 돌이 뚜며 아 아 나 지금 지쳤어 레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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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네 훌륭한 대화수단 여러분 훌륭한 대화수단이 나왔어요 훌륭한 대화수단 저건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부러워요 아 이거 게임 그지같네 예 게임 그지같네 아 이거 게임 그지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야 당연으로 가자 그쵸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당연이죠 이거는 아휴 그냥 물이나 마셔야겠다 결국에는 뭐 기적같은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치나리 아이디를 타인아이로 바꿔야 되나 네 이론상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론이랑 좀 네 안맞아가지고 이론이랑 좀 안맞는 스크리머여가지고 아 그래도 치치는 안나왔으니까 다행인건가 그니까요 치치는 이제 안뜨져 맞어 치치는 안뜨져 치치 안뜬다구요 확장 나이다니 맞아요 야 그냥 기뻐 하면서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이니까 확정 아니 확정이 아닌데 뭐야 안뜨는데 확정 확정 이라믄 켜요 아니 신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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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얻었다 아니 너무하잖아 이제 못하는데 못하는데다 와 아 타이나리 뽑아서 초기화됐다니까요 아 그래요 타이나리 나 이제 못 뽑잖아요 아니야 아 아 여러분 스타더스트 뭐 이거 듀얼킹 인연으로 가면 됩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 진짜 나오자 진짜 이제 나 진짜 지친다 진짜 아 제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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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했어요 제가 아 아 스타더스트 일단 뽑고 일단 뽑고 한번 뽑고 스타더스트 교환 아 스타더스트 교환 오케이 아 ako 아 아 큰일 날뻔했네요 아 아 큰일 날뻔했네요 아니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야 진짜 나이다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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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보라색이야 아우 야 아 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라 또 나왔어 관종 오늘은 관심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고키나리 지금 와 나이다가 안 나왔어요 와 이제 안 되잖아요 아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단차로 갈까 단차로 단차로 갈까요 단차 원신 원신 단차 몇 번 들릴 수 있어 어? 다음 시변에 가능할텐데 단차로 가죠 단차는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단 5성픽 단차 단차 5번 5번 하겠습니다 아 160개 가능시게요 5번에 단차 5번 고키나리 5성픽 가능 자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싫어요 고키나리 나 지금 나 이거 오늘 야 나중에 모아 쏘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소리에요 고바 잘가요 아 뭔소리 기적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고키나리에게 기적 제발 단차 때 나와라 제발 잘 튕기니? 가시면 안 돼요 고키나리가 활약하시는 거 보고 가셔야죠 아 진짜요?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첫 현질이었는데 현질에 타이 나이 나오고 리셋돼가지고 아 내 인생 인생 한번 제발 핫 핫 그치 난 뭐 별로 원했 뭘 별로 응 별로 그 하지 않았어 괜찮아 두번 바껴라 색 좀 색이 왜 안 바뀌어 색이 왜 안 바뀌어 색이 왜 안 바뀌어 색이 왜 안 바뀌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색 좀 바뀌어 무기만 나와 와 색도 안 바뀌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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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고 끝난다고 세금 바뀌었는데 세금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어디서 하아 만든다 아하 와 재밌었구요 예 예 예 재밌었구요 예 재밌었어요 예 원신 예 원신에서 저를 찾지 마세요 어제 아 젠잠 상점에서? 어디서? 상점이 어딘데? 잠깐 기다려봐 아 나 진짜 멘붕 와가지고 못하겠어 상점이 어딨어요 결정 구매했는지 안할거야 상점 교환 더스트라이트 432개 다 바꿔요? 어떤거 얘기하시는거에요? 스타라이트 원석 원석 구매 네 나머지 원석 다 써요 진짜요? 이거 맞죠? 이거 하나 쓰는거에요? 플러스? 아 교환 이거 다 누르다 원석 이거 교환 다 누르구요? 맞아요? 최대 그 다음에 나 지금 지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 두개밖에 못사는데요? 두개 사요? 아 됩니다 뽑으시면 됩니다 아 나 이제 포기했어 이제 두번밖에 안된다고 아 스타라이트? 세번인데 폭이 있다구요 상점? 그렇구나 이렇게 저 이제 지쳤어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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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단차 세번에 5성픽 가능 자 기대 기대 안하겠지만 네 기대 안하겠지만 기대 안하겠지만 이제 기대 안합니다 다 날라갔어 다 날라왔어요 아 진짜 여러분이 치치치치치 거리니까 타이나이 나왔잖아요 타스날이라뇨 뭔소리야 타스날이라뇨 잘 쓰면 좋죠 아니 나는 아이다가 원한다고요 다 쓴다니 은근히 쓸만하죠 아니 모기 저리가 아 모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아 아 나이다 아 부럽다 부럽다 나도 나오고 싶다 안나오겠지 이제 뭐 포기했습니다 이제 뭐 예 안나올거에요 안나와 색도 안바뀌고 에이 잘가라 내 포인트 잘가라 잘가라 육십팔인건 어떻게 알아요 육십팔인건 어떻게 알아요 한번더 가능할지도 어떻게 98인건 어떻게 알아요 아 뽑은 길을 캐는거구나 아하 아 타이나리 좋은만 모으면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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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든 도박의 지름길이야 네 도박의 지름길이야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뭐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뭐냐 자 쉬셨던 분 들어오세요 이제 같이 하게 지금까지 해외 없나 할umin자가 잘라 8 ished 이 맛있다 이제 충주